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먹은 게 있어요? 저희 생각은 3,000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큰 사이즈에요. 오! 2,000원! 대박! 개이덕! 저는 이거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집에 강아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거 한국인인 거예요. 개집, 개방석, 강아지 방석. 그치? 그치? 방석. 정말 좋아요. 하지만 내 스타일은 정말 좋아요. 하지만 정말 좋아요. 빠밀툰 보다 크리스도 좋아하세요. 이것은 필요 없어요. 감자 하나 둘 대상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밥 다 먹어요. 저는 항상 늦잠 자요. 그래서 쉬게 사야 해요. 지금 100원 나왔어요. 세상에. 세상에. 요즘 우리 집 청소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몰라요. 지금은 이거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가 있어요. 그래서 1,000, 3,000원. 이거 2,000원. 5,000원. 1,000원. 6,000원. 2,000원. 5,000원. 마티맥 아이템. 1,000원. 2,000원. 마티맥 아이템. 사고 싶어요. 화이팅! 다른 건 뭐 샀어요? 다른 거? 강아지 사용하는 물건 많이 샀어요. 마지막 아이템 걸어야 한다면 종이컵 좋아요. 왜냐하면 영어 거래 좋아요. 고기 나타 많이. 이거 브러쉬 아이템. 유영 에어.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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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